보전하고 있는데 이게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호육성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또 분위기를 깨지 말고 놀이 대기로 들어갑시다. 네 그래요. 우리 데이빗하고 가짜가 사랑을 위하여 부를 겁니다. 데이빗과 가짜의 사랑을 위하여 여성팀은? 우리는 보이전 그 노래 있잖아요. 보이전 미국에서 온 컨트리나 나오시고요.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불안해 빛나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니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한 나로 오래두어도 오래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삶으로 남겨줘 사랑해 주소 여보 정말 너무 사랑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름다운 얼굴 볼 수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영원히 사랑할 거에요 영원히 행복할 거에요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한 나로 오래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겨줘 사랑하는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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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